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 긋나 아파 아 아 아 아 어우 불편해 오늘 컵라면 먹으려고 일본에 왔는데 힘드네 컵라면만 먹고 가긴 좀 그래서 돈키오테에 들렀다 왔어요 다 내가 샀어 일단 화장부터 주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폼클렌징 히힛 히힛 오기전에 다이수에서 급하게 천원 주고 샀어요 근데 화장실에 보니까 이 터라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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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잘 지우지 않으면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구요 히힛 오늘 입술 화장 진짜 잘됐는데 히힛 흐헣 이거 뭔데 오 눈 아파 الإ Busan 이제 갈아입을게요 어때? 섹시해 로션 아우 축축하다 이제 드디어 논키호테에서 사온거 언박싱 해볼게요 아우 시끄러워 이거는 미리 뜯었는데 이게 뭐냐면 소화제에요 엄청 유명한 소화제 아니 아까전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치킨 먹고 삼각김밥도 좀 먹고 과자도 신기한거 있길래 몇개 좀 줄어먹고 푸딩도 안먹을 순 없어서 먹고 신기한 음료수도 있어서 먹고 했더니 와 진짜 너무 배부른거에요 이거 진짜 미치겠어서 소화제 사서 3알 먹었어요 진짜 효과좋더라고 돌아갈때 하나 더 사가야지 편의점에서 산 과자인데 피자맛이거든요 앞에 불러서 먹기싫은데 그냥 이런게있다 이거 엄청 크죠? 돈키호테에 진짜 쌓아놓고 팔길래 뭔데 이렇게 쌓아놓고 마는거지? 하고 봤는데 너무 맛있어보이는거에요 이 파이파이거 맛없을수가 없는 이 비주얼 그래서 오는길에 하나 먹어봤는데 와 진짜 개꿀맛 진짜 추천 약간 눅눅한 닭껍질 되게 가리맛친맛 와 그리고 제가 진짜 귀여운거 하나 샀어요 이거 좋아해요 꼭 가해요 이거를 얘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짜잔 아 오디오조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초코비 초코비인데 1200원정도 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한국은 이거 3000원에 팔잖아요 미쳤나봐 엉덩이비누에요 엉덩이비누가 뭔소리냐구요? 정말 엉덩이만을 위한 비누예요. 이걸로 엉덩이를 닦으면 애기 엉덩이가 될 수 있다네요. 나중에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엉덩이처럼 생겼어. 약간 어피치네 어피치. 기분 나빠. 이거는 또 K.I. 어때요? 잘 모르죠? 이거 에너지 드링크라는데 그냥 아는 얼굴 있어가지고 샀어요. 일본에 왔는데 이런 것도 사줘야지. 어 진짜 맛있나? 포도 탄산음료. 맛있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립밤 같은데 그냥 귀여워서 샀거든요. 색깔이 없는 립밤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발라드릴까요? 네. 촉촉하시죠? 짜잔. 짠 와 대박이죠? 100만연뭉치를 300엔 주고 샀어요 뭐야 백지수표야? 대박 돈 보니까 또 생각났는데 돈키호테에서 면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세 할인받으려고 갔는데 면세 할인받으려면 돈키호테에서 산걸 일본에서 절대 뜯지말고 한국으로 가서 뜯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뜯는지 안 뜯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쓰다가지고 봉인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10% 할인받고 사왔다고요 이거 다 이거는 통전지갑 일본은 통전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지갑이 따로 있어요 빛이었죠 어떻게 500엔짜리 농전이 있지?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는 농전바스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게 뭔데 그렇게 유명하냐 오 바스냄새 이게 바스치고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게 붙이면 엄청 시원하대요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이러고 두고 볼게요 그리고 다꼬야키 와 비주얼 미쳤네 짜잔 분리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귤도 있거든요 와 원래 이렇게 대박 이거 진짜 귤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쵸? 귤락까지 표현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표창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리검 제가 또 나루토 대 일본어를 도쿠가쿠시마시따 이건 못참지 호잇 슉 내 도둑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 산 귀청소도구거든요 고돌또던거 이거 보이시죠? 와 이거 소리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거 미쳤죠? 완전 간지럽죠?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 도둑둑둑 도둑둑 도둑둑 고객사마 고 미미깍기와 시원하냐가 일본어로 뭐야? 아이스 ですか? 아 소울데스카 오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인데 이렇게 청아한 소리가 나요 엄청 귀엽죠? 이거 포켓몬빵 일단 피카츄가 그려져있구요 이게 진짜지 제발 제발 전설 포켓몬 제발 뭔데 이 새끼? 졸라무색 와 생긴거 봐라 진짜 대박이네 그럴 수 있지 피카츄빵 먹어볼게요 초코잼이 들어있네 참 설탕쩡어기 일본어 와서 느낀건데 와 진짜 단건 겁나 달고 짠건 겁나 짜고 신건 겁나 시고 중간이 없어 이 나라는 일단 카라아게가 치킨이잖아요 거엄 나 짜요 진짜 그리고 야키소바가 한국에서 먹을 때 뭔가 짭조름하잖아요 일본건 거엄 나셔요 왜 신 야키소바가 겁나셔요 진짜 왜 그렇게 신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야키소바는 일본거잖아 우리나라가 안신게 이상한거네 아 그렇네 아 그 다음은 이거 돈 기호테에서 막 한국어로까지 막 적혀있는거에요 일본 최고의 연고 이거 안사고 못팩이겠는데 자 일본 최고는 어떨지 한번 발라볼게요 품방구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물어서 만드는 풍선 그 냄새들 본드향 액체거든요 아직은 이렇게 펴발라 얼마만에 말하나 보자 어 벌써 굳었어 이거 한번 떼어볼게요 잘 떼지려나 어 우와 우와 이렇게 돼서 떼져요 떼처럼 지우개 말리듯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는 신기해서 산건데 한조각짜리 페퍼로니 피자에요 근데 뭔가 엄청 짤거 같아 그리고 이거는 만두 젤리거든요 일본에 오면 이 만두를 엄청 많이 팔더라구요 이렇게 생긴 말 만두를 이게 유행인가봐 맞아맞아 지금 여기 오는 길에도 메이드 카페 홍보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신기해서 하나 받아왔어요 메뉴판도 이렇게 있고 오므라이스 이게 그거 맞죠? 오이시꾸나레 모에 모에 경 와 이씨 맛있어졌네 진짜 귀여워 마술이었습니다 하 오늘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저녁만 먹고 잘 준비하려구요 안녕